안녕하세요! 저는 K4TV 룸입니다. 저는 23살이고요. 그리고 저는 K4TV의 21살 CJ입니다. 오늘의 필리핀의 러브팀의 필리핀 러브팀의 리얼라프 커플입니다. 와우, 리얼라이프! 라이프! 리얼라이프! 아, 재밌겠다. 리코랑 클라우딘. 와우.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찍었다. 아, 잘 찍은 것보다 너무 행복해 보다. 맞아, 맞아. 아니, 이때 진짜 웃는 게 진짜 진심인 것 같아. 맞아, 너무 되게 행복해요. 뭔가 약간 그 쌍란... You got to believe. 아니, 솔직히 와, 진짜 너무 가까워! 하다 보면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여자 진짜 이쁘다. 어, 이건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이게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그런 것 같아요. 여기다... 가지마. 나를 왜 떠나는거야? 너무 너무 로맨틱 뭐야? 와, 뽑으네. 나 진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부럽긴 하다. 부럽긴 해. What do you think of them as a couple? Do you think they're cute, handsome, pretty? 일단 둘이 잘생겼기도 하고 진짜 예쁘기도 하지만 그 풍기는 느낌이랄까? 그 연애를 되게 예쁘게 하는 것 같아서 아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되게 순수해 보이고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순수해 보이고? 진짜 그 웃음에서 진짜 나 행복하다. 이런 게 나와. 진짜 리얼라이프 같은 느낌. 아 이게 리얼라이프지. 참 맞아. And that's so fun fact about them is that after they got together, they were together for a few years and then Riko-yeon passed away. 진짜? 말이 안 나와. 슬퍼. 너무 불쌍. 너무 마음이 짠해. 그니까 너무 사진 속에서 너무 밝게 웃고 있는데 갑자기 슬프게 느껴져. 어떡해. 어떡해. 아 잠시만요. 이게 좀 핸드폰 한번 구경해볼래. 아 이게 난 진짜 이게 너무 신기해. 슬퍼 핸드폰이 너무 귀여워. 아니 그것보다 만져봐. 아 이게 느낌이 너무 신기해. 뭔가 부드럽거든? 응. 근데 나 이렇게 가죽 있는 거 처음 봐. 가볍고. 그치 가볍고. 내가 말한 것처럼 이거 진짜 딱 내 스타일이야. 어쨌든 아 오케이.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자 다음은 딩동 카릴. 뭐지 이거? 오 약간 이 사람 뭔가 Warrior, 무자 같은 느낌이고. That's actually from Encantadia. Encantadia. 근데 무척 보고 싶긴 하다. 맞아. 왜냐면 일단 나는 근육이 아주 좋은 것 같거든. 근육이 딱 내 눈에 들어왔어. 이건 드라마가 아니고 나서 지금 이거 데이트하는 거 아니야? 데이트! 여행! 여행해서 뭔가 사진 찍은. 이게 진짜로 데이트라는 것 같아 보여. 이분 두 분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요.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분 남자분은 되게 눈치가 크시고 되게 작으시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커플인 것 같아요. 커플 중에서 남자가 좀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게 남자는 딱 덩치가 있어요. 맞아, 그럼. 그리고 약간 좀 작고 귀여운 그런 커플. 내가 필리빈 사람들 보면 좀 부러운 게 덩치가 딱 나와 있으니까 남자답잖아. 그리고 여자분들 되게 호리호리하시고 되게 내가 느꼈어요. 다음 거. 오, 그래 이런 거! 딱 이런 걸 원했어! 진짜 데이트이 두 분 진짜 잘 어울리네. 너무 잘 어울리신다. 잘 어울린다. 이게 진짜... 같은 사람이네요. 같은 사람이네요. 여기가 정말 큰 압터입니다. 한국의 필리핀의 전원에서 시작한 편이었어요. 천국의 등장, 천국의 등장 진짜? 오! 되게 예쁘시네요. 아 근데 진짜 좀 되게 미스 유니버스? 이런 데서 나올 듯한 딱 왕관만 쓰고 이것만 하면 되겠다. 이건 되게 우아한 느낌이 듭니다. 어? 이게 설렘다. 아! 결혼했어! 진짜 결혼하신 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사랑이 담긴 그런 픽처. 아 다음 사진이 어떻게 될지. 이게 진짜 결혼한 사진이니까. 와 대박. 근데 이게 너무 귀엽다. 아 진짜 행복해 보인다. 그니까. 아 이런 거 너무 좋아하네요. 딱 가족. 가족에 관한 거. 오! 많이 컸어! 그러니까 많이 컸다. 오 너무 귀엽다. 왜 이렇게 많이 컸어? 감아보는 이 여자애기는 아빠를 닮은 느낌. 어 맞아 맞아. 살짝만. 여자애가 아빠를 좀 닮았고 남자애가 엄마를 좀 닮은 느낌? 어. 딱 이상적인 가족? 그치? 밸런스가 딱 맞아. 맞아. 진짜.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Okay so the love team that we will be reacting to now is Kim Chu and CN Lim. 나 이거 알아. I know that. I know that. I know that. I know that. 내가 웬만하면 남자한테 잘생겼다는 말 잘 안 해. 왜 하네? 왜냐하면 좀 모르겠어. 잘 안 하게 되는데 여자들 보면 진짜 와 예쁘다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 보면 와 멋있다 이렇게 멋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와 잘생겼다 이런 말을 잘 안 하거든 나는. 근데 이 CN님 와 진짜 잘생겼어. 소츄 진짜 예뻐. 진짜 예쁘고 너무 잘생겨서 둘이 맞아.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악 맞는 커플. 진짜요. 환상적인 커플인 것 같아. 너무나요. 이거 마켓 힌디가 그러신다는 것 아 근데 이 머리 되게 마음에 든다 이거. 그러니까요. 되게 Is this a drama? 롱 코미디. 아 롱 코미디. 아 롱 코미디. 그 느낌 나네. 재미있을 것 같아. 오. 전화진인가. 아 글쎄인 attributes. 보스. she's asking me if she married. 하하하하 약간 prom 같은 느낌 진짜. prom 같은 느낌. 딱 그런 아 뭐지? 그 필리핀 문화에 그거 있는데 미스터 앤 미스지스 에스코트 뮤즈인가 어쩐다는 그런 느낌. 딱 전형적인 예쁘고 잘생기고 필리핀 연예인들은 좀 언어드 레벨 If you had anyone else in mind that you would pair with Kim and pair with CN, any other celebrity? Who do you think you'd pair with them as a love team? With CN? I'm not sure if her name is right. Geronimo Sarah? Wait. Sarah Geronimo? Sarah Geronimo? Yeah, I think I'll pair him with her Yeah, because... 약간 둘이 느낌이 살짝 비슷한 모습 근데 나는 진짜 이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다른 게 별로 생각이 안 나 다른 게 생각이 안 나 So next we will be reacting to Mavi Legaspi Mavi Legaspi 자, 첫 번째 오우! 예뻐 예뻐, 진짜요 심플하게 예뻐 이 남자분 되게 우직하게 생겼어 오우! 근데 이게 근접서 근데 이게 되게 느낌 있는 거 맞지? 이게 딱 연인 사이란 건 딱 알려줄 수 있잖아 응 이렇게 내가 하면 너무 이상하다 해도 되는데 하면 안 돼 나 이런 거 좋아, 귀여워 큐트! 그니까 서로 이렇게 딱 잡아주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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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가 되게 좋아 보여 친구같이 그리고 이 남자분이 되게 하얗고 너무 귀여워 네, 러브 팀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고 네, 러브 팀으로 봤을 때도 너무 좋고 솔로로 봤을 때도 아, 솔로였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였으면 좋았을 텐데 솔로였으면 낙하책에? 네, 그걸 못하지만 어, 너무 귀엽고 그치? 어 제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레이버 크루즈와 줄리안 샌클로스에 대응할 때 자연스럽다 아, 좋다 이분이 댄서라고 할 때 응, 댄서? 딱 장난꾸러기가 긴 느낌의 뭔지 알아? 딱 나네 딱 나도 좀 장난스럽고 춤을 잘 추니까 내가 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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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귀엽다 이거 진짜 이 포즈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아 그래? 그래도 나도 내 친구랑 한 명이 더 필요한 아니, 이미 한 친구랑 했어 그냥 친구야 연인 사연이 아니고 그냥 친구야 아, 싸양이네 싸양이야 아, 싸양? 자 좋네, 좋아 D.M.E. 갈라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응 여기서 진짜 그 와우, 여성미가 하하하하 그랬어 내가 썼어가지고 응 이분 키가 크셔가지고 응 그냥 다 모델이네 다 옷이 다 너무 잘하네 아, 연예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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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러브팀에 대해서는 야! 너무 좋은데? 생각할 생각할 그게 없는거지 그냥 바로 바로 예쓰지 바로 예쓰지 땡큐 하고 같이 찍을 너무 좋은데 이런 예쁜 사람 어디서 만나? 그쵸 마지막 러브팀 마지막 러브팀 마지막 러브팀 마지막 러브팀 키디, 에스트라다 앨렉사, 일락 뭐야? 아 잠시만 저 이거 아 러브팀 배터리가 러브팀 땡큐 감사합니다 이거 앙커나노2 이거 뭔지 아세요? 알지 이거 완전 유명하잖아 가볍고 다 충전돼가지고 와 짱 작아 진짜 이거 진짜 편하겠다 여행 갈 때도 가고 러브팀 봐봐 다 된다니까 이거 딱 하나만 갖고 가면 된다니까 이거 봐봐 그리고 내가 듣기로는 이거 충전도 엄청 빠르다 그러거든 해봅시다 해봐야 알지 근데 이게 되게 간편해 그리고 이거 핸드폰도 진짜 가벼워 핸드폰도 가볍고 이것도 가볍고 이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잖아 그냥 주머니에 넣어도 되고 호환도 되고 얼마나 좋아 칭찬합니다 칭찬합니다 오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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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지 못하고 이거 속아서 피디가 오 이 포즈 근데 되게 뭔가 목을 꺾기 이렇게 그리고 되게 어려 보이네 진짜 진짜 어려 보이긴 해 오오 오 나 이런 거 좋아해 이렇게 포즈 찍을 때 되게 자연스럽고 뭔가 왜냐면 구сп이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 라는게 이게 가다가 쓰고erin 이 nick의 pren 딱 그 활기 넘치는 약간 미숙한 그런 느낌 왜냐면 이게 봐봐 진짜 커플이 아직 아니고 아 쿨팅 시즈 어 맞아 쿨팅 시즈니까 살짝 좀 부끄러운 느낌이 있네 근데 이러면서 좀 더 낄리 낄리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다른 매력을 가진 커플 좋을 때다 좋을 때 딱 좋을 때 아 나 솔로 진짜 스탠덜 라이프 아 잠깐만 아 너무 어려운데? 나는 그 김추희 거기 그 커플이 너무 예뻤어 그 웃는 게 귀엽고 그 딱히 코 크고 이렇게 그 러브팀이 나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비 매비 폴 솔로 아 네 두 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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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은 소츠랑 그 사람 거기는 그룹이 딱 잘 어울리고 그 매비 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네네네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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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팀이 있어서 아쉬운 나는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로 봤던 사람이 누구지? 리코 앤 The First Girl 클린 야 그 둘이 난 그 둘이 너무 예뻤어 아 그 약간 옛날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었나? 어 옛날 영화 느낌도 있긴 있는데 그냥 내가 아까 말했던 처럼 너무 순수해 보였어 음 너는 약간 순수한 그런 첫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구나 뭐라 해야 되지? 낭만이라 해야 되나? 하하하하 그런 게 있어 하하하하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그런 두 커플이 제일 좋아하고 있어 음 That's not all Are there 필리핀 셀레브리티 or Korean 셀레브리티 that you're shipping to be loved to? 개인적으로 한국 연예인들 중에는 아이유를 좋아하긴 하는데 하하하하 아이유를 다른 사람을 엮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하하하하 내 자신이랑 엮었지? 하하하하 다른 사람을 엮어본 적이 하나도 없어 하하하하 그리고 나는 필리핀 여배우 중에 리사? 리사 어 그분이 되게 예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귀엽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예쁘고 뭐 여성스럽고 그런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저희 한국 배우 중에 이민호에게 되게 인정하잖아요 아 맞아 그래서 둘이 키가 크고 비율이 좋은 그런 커플로 해도 예쁘지 않을까 둘이 그렇게 shipping 한다 어 오케이 오케이 입니다 마이그에서 모든 결제가 잘린지 마이그와 계산렐라 아 오케이 올바랄 커플처럼 커플처럼 해야지 커플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와, 화질 너무 좋아. 와! 이게 뭐야? 미러 리플렉션! 대박! 이거 사진이 반전되나? 상와반전되나? 응, 이런 기능이 있네. 이것도 신기하다. 이거 신기하다. 그 아까 했던 사람들 좀 따라하고 싶어. 어떻게 해? 아까 이렇게 탁 이렇게. 아, 이걸로 한다고? 이렇게. 네비 했던 그거? 어,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거 같아. 야, 유헌. 이렇게 해서. 응? 자, 이리 와. 잡아줘 봐. 내가 왜 이렇게 잡았다고? 이렇게 해, 이렇게 잡아. 아, 그 여자는 되게 귀엽게 잡던데. 그 남자가 잘생겨서 그래. 아, 빨리 잘하더라. 왓다. 진짜? 응. 좀 깜짝 놀랐어. 진짜 깜짝 놀랐어. 괜찮다, 이거. 근데 내가 듣기로 이거 흔들면 또렷또렷 괜찮다고 확인을 해볼래. 아, 맞아, 맞아.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 그렇긴 해. 진짜? 자, 떨어져. 이렇게 되나?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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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사진 나중에 닫았으면 좋겠고 사진 되게 잘 나온다. 응, 잘 나온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there is going to be a giveaway. 와! 네, giveaway of the Anchor products, however, for two people only. 음. 그래서, what do you have to do to become a winner of this Anchor product giveaway? First of all do you have to leave a comment, who is your favorite love team? and by using hashtag Sambaylove team. yeah, Sambaylove team. and follow the Instagram, TikTok, and YouTube channel of Sambaylove. 그리고 또 잊지 마세요.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를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지를 통해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지를 통해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지를 통해 그래서 항상 시청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